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전라북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왕자 직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봐보세요 오시면 모두모두 이웃사촌 보훈천미운전 주도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랄랄랄랄랄라 구경 한번 봐보세요 오시면 모두모두 이웃사촌 보훈천미운전 주도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도착합니다 min